미정일의 민요판소리는 서초문화원 개원과 동시에 열린 강좌입니다. 판소리와 전통 민요의 보존, 계승, 발전을 위해서 서초구민 여러분의 문화예술적 향유를 고치시키는 중심 강좌입니다. 하단 전통성 발성법과 심폐기능 강화로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기에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구민들과 함께하는 얼씨구 좋다라는 제목으로 민요 한마당 지도강사 이정일 선생님이 아홉 분의 명창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. 경상도 미랑아리랑도 시작하겠습니다. 미랑아리랑 자! 으이씨! 잘 좀 보소, 잘 좀 보소 날 좋아 보소 아유! 잘 좋아도서 온 Mat Hawai 미젓다 네 미젓다 나 멋있어, 아이! 전국님이 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주치마 미래를 보기 왕왕 아리라리랑 슬슬이랑 아리라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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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좋은 것입니다. 좋다! 용산구 명승 사랑하리라 아리라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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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과 부딪혀서 명남굴을 밤걸로 고개의 더인 나를 아리라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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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좋아하시면 이어서 진동아리랑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장롱 맞추고 같이 갑니다 아리아리랑 승리승리당 아리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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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같이 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아리아리랑 승리승리당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방탄회의 반경 창파에 두부 질든데 꼬리라와 차 난 꼬르르르 저랑 아비아비랑 쏘리스물리랑 하나 이름만한데 경향은 바랍니다 청창하네 창렬 효과 공기네 창소에 사랑도 흐르는 거라 자리하기가 신중한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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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